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이분들 자 벌써 한주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릿이분들 이번주에 별일 없으셨죠? 자 별일 없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계속 뒤처지나 29일을 주목해라 카카오 액면 분할 후 블록길 남양유업의 폭락 그 수혜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공부할 기업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뉴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시황정리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4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이번 한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러시길 자 오늘 코스피 뭐 이렇게라도 오른거는 오른거겠죠 자 코스피는 3198.62에 멈춘걸 확인할 수 있고요 3200을 잠시 갔다 왔지만 하지만 3200에서 마감은 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코스닥은 1000포인트를 뚫고 나서도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0.7%나 상승해서 코스닥 1021포인트에서 마감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장이 힘이 좋다는 게 조금은 느껴지시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줘도 결국 자각 막판에는 이렇게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다음주에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겠군요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딱히 경계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 경계할 게 있다면 오늘 저녁에 미국의 옵션 만길인데 혹시 그때 이상한 일이 생기지만 않으면 다음주도 평안한 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락 종목을 보시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거의 다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3200을 가진 못했지만 3200에 터치하고 왔으니까 이번 주말에는 치킨 그리고 막걸리를 꼭 먹어봐야겠군요 치마 같이 하실 분? 자 오늘의 매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생겼죠 외국인이랑 기간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어쨌든 플러스로 끝난 것도 대단한데 하지만 연기금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지금까지 연기금은 통선이 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계적 매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건 조금은 특이한 사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연기금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고 그 다음 내일부터는 또다시 아니 다음주부터는 또다시 쭉쭉 매도를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연기금 지속적으로 기계적 매도를 했죠 그런데 갑자기 코스피가 3000, 3100 이럴 때는 엄청나게 팔다가 그런데 3200이 돼서 산다면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3200 위에서 엄청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어렵겠군요 그러나 연기금이 욕을 먹든 말든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코스피 3500까지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많이 바라는 거 아니겠죠 하하하하 어쨌든 오늘은 연기금이 산다 자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그 다음에 이번 주 초에 이렇게 줄을 두 개 그어놓고 환율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?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제 계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누가 감히 환율을 예측하냐? 라고 하면서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환율이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환율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앞으로 몇 주 정도 더 나온다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거세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것 또한 그렇게 돼서 코스피 3500까지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은 특징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카카오 오늘 조금 떨어졌죠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양봉으로 이 정도면은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어제 카카오 김범수 블록딜을 통해 기부 재원 5천억을 마련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죠 자 내용을 보시자면은 정말 심플합니다 카카오에서 그냥 자기 지분 5천억을 매도를 한 다음에 그 5천억으로 기부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걸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주주분들은 조금 많이 화가 나셨죠 아니 그러면 할 거면은 뭐 이때 하던지 아니면 뭐 이때 하던지 왜 액면 분할 첫날에 이런 걸 발표해가지고 찬물을 끼웠냐라며 역정을 많이 내셨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5일선을 딱 지키고 오히려 양봉으로 끝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보통 블록딜은 큰 악재로 해석이 되나 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착한 블록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천억 팔아서 전부 다 기부했으냐 그걸 봤더니 꼭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블록딜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올 상반기 재단 설립을 포함해 지속적인 기부 활동에 사용되며 개인 용도로도 일부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뭐 5천억에서 1%만 해도 50억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한 사람이 평생 먹고 살만한 돈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카카오 주주분들 걱정 많으셨을 텐데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에 특징주는 시젠입니다 시젠이 과거의 영광을 찾아서 길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쭉 한 번 올랐다가 조금 쉬어가나 했더니 한 번 더 뚫고 올라가는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매물대를 뚫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그냥 한 번에 뚫어버린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떤 뉴스가 나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이탈리아의 1200억 원 규모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 참고로 1200억이라는 돈은 715만 명분의 진단시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위 제목과 마찬가지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시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젠에 소위 말해 물리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쭉쭉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처음에 생각하신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 생각보다 조금 더 먹고 깔끔하게 좋은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제 뉴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오늘 자료가 조금 많아서 오늘은 2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뒤에 2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십시오